벤치프레스 중량이 안 늘어요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 벤치프레스 중량이 안 늘어요 벤치프레스가 안 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는 팍팍 는는데 왜 벤치프레스가 안 늘까요?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언제 시작할 것 같아요?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공부해야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세 때 바로 운동했다고 쳐요 축구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달리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부부가 바로 하체에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안 하셔도 우리 몸은요 그 동작을 이해하고 있어요 벤치프레스라는 동작 언제 하셨습니까? 그러한 유해 운동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러한 동작에 익숙하지 않아요 벤치프레스 증량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술입니다 큰 협응력 큰 신경계의 발달 증량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술적인 면이 부재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급함 다 양심이 없으세요 근처에 벤치프레스 100kg 들고 120kg 들고 참 저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성취하려고 하세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에 충분해 개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제가 벤치프레스에 대한 증량을 고민을 할 때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처럼 심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땐 조급함이 너무 많아서 벤치프레스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몸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요 다 팔을 힘으로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언제 흉근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보셨습니까? 없어요 게다가 시작하는 게 몇 킬로에요? 20kg? 30kg 시작해요 우리 삼두 어깨가 다 그 무게를 관여하고 있어요 즉 흉근이 개입할 수 있는 증량이 아니란 얘기야 천천히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증량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팔과 어깨를 뛰어넘는 무게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흉근이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에 시작했던 무게는요 아직 흉근이 개입할 수 있는 무게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증량을 시작해서 더 이상 팔과 어깨가 이 두 개만으로 운동 못했을 때 흉근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흉근이 잘 사용 안돼요 흉근이 펌핑이 안돼요 자극이 안돼요 하시는 분들은 자세를 다 떠나서 선피로부터 해보세요 삼두 운동 먼저 하시고요 어깨 운동부터 하시고 한번 벤치프레스 해보세요 물론 중량이 확 떨어지겠지만 그때부터 흉근이 개입돼서 여러분들 생각했지 못한 펌핑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흉근에 대한 성장도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함이에요 천천히 늘리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다 복합관절 운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삼두의 중요성 간과에요 여러분들 프레스류 삼두 개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요 놈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무게를 들어주느냐 무게를 지탱하느냐 그리고 이 손목에서 시작되는 이 무게를 가슴과 어깨에 전달시켜 주느냐에요 삼두의 중요성을 너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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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가하고 계세요 삼두 언제 하세요 다 끝나고요 로프 삼두 좀 하고 덤베 삼두 하고 가버려요 펌핑만 느끼신단 말이에요 실직적으로 삼두가 굉장히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셔야 그게 안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삼두 운동도 중량을 좀 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연스럽게 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숄더 프레스라든지 아니면 스탠다드 그립으로 한 그러니까 어깨 넓이로 잡으신다든지 밀터드 프레스든 아니면 푸시 프레스든 다 넓게 잡으시기 때문에 삼두 개입이 떨어지고 숄더에 개입이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고중량을 치고 싶을 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삼두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직 원하는 건 자극이니까 그러니까 증량을 원하시면요 증량이 필요한 근육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보다는 메커니즘을 사용한 기술을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바로 삼두에요 첫 번째로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삼두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극보다는 고개를 쉽게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떼다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극에 필요한 벤치프레스의 방법과 그리고 기술은 따로 있어요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량에 도움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 체계화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무게에 대한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자체가 오고보라든지 오사미리라든지 근력에 초첨 맞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슴은 커지고 싶은데 그래서 자극을 좀 느끼고 싶은데 그래서 한 4세트 5세트로 한 12개 15개 그렇게 올리고 싶은데 펌핑을 느끼고 싶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 금비대 쪽으로 몰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량이 안 되죠 프로그램을 뭐 주 3일을 하든 주 1일을 하든 간에 휴식시간을 많이 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하를 짧게 짧고 굵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프로그램화를 좀 더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근심근경의 발달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는요 말왕 근력이라든지 말왕 오고 뭐 이렇게 치시면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무자비로 그냥 5kg 뭐 10kg 늘려서 왜 안 되느냐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벤치프레스 증량에 도움될 수 있거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운동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고차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오버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 영양 섭취가 잘 되고 있는지 휴식은 또한 부상이 있었는지 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벤치프레스 증량하시는 방법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로우 빠아